ctk 어 새풀 어, 새풀 한번 찍어라 ㅋㅋㅋㅋㅋ 새품도 찍어야 되잖아 어 근데, 어이 체중아 오늘 약호 죽었나? 근데 살려야 되잖아 나는 오늘 완전히... 그렇지 석준아 한 집이 30대서 그러나 완전히 조잡아 났구나 윤태이가 무슨 종치면은... 종치면은 그렇지? 사세거든? 30대? 30대 아 그래? 너는 오늘 고조가 되는 건가? 나도 한 개만 해볼까? 윤태야 한 마디 해볼래? 할 말 났다 할 말 났어? 권일아 오늘 우랑 나가 주문하니까 낚인 게 아니고 천룡이가 운다 하니깐 아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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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천룡이가 운다 하니깐 이렇게 좀 우르기 내가 먹으러 오는 건가? 정말... 한 번 살인하다가 이쪽에 나오지다 왜 머리를 다듬는 거 내가 알아냈어 요전에 그 군복 입고 말이지 그 지금 거 그... 우리 딸누미가 아버지 아버지 했지 그 여기 하지 마십시오 이거지 그래서 요전에 왔을 때 그 집에 가져간 거 그 사진 있잖아 해가지고 근데 그 사진 너무 좋은 거야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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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6년 전이지 60년대에서 근데 그 사진 60년이니까? 아 그래 근데 그 밑에 적은 그 글이 캬... 캬... 이야... 처음으로 작품을 배워봤는데 내 작품을 그 작품이 뭐 동시 작품이지만 내 모양새를 갖다 놓고 그 작품을 해놓고 그래서 야 거기 현순경과 수경과 뾰악 켜는 장면이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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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..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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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... 영원히 다시 한번 찍을 수 없다 그렇지 아... 아... 근데 권일아 요담와 왔을 때 그 사진 한번 보자 그래 어... 야... 그 사진 보자 그 사진 보기 위해서 한번 옵시다 lah... 하하... 전형아 아하하... 배달ac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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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